오늘 수업 들으면 고려시대 문제는 다 맞힐 수 있다 아니 이제 시험 나오는 것들은 이제 쭉쭉 짚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는 이제 짚어주면 되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자원쌤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담당 PD님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뽀개기 저의 어떤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 과연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기본편 합격이 가능한지 성적이 뽀개질지 PD님 머리가 뽀개질지 제 입이 뽀개질지 모르겠지만 10월 22일을 목표로 우리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기본편 통과 그쵸? 아 진짜 기본으로 내려간다 아 그렇죠 우리 기본 말고는 좀 힘들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개우정난에 대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 수업 들으면 고려시대 문제는 다 맞힐 수 있다 적어도 기본편은 고려시대에 대한 강의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전통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부르는 이런 전통들 이거는 사실 고려에서부터 온 거는 거의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역사라고 하는 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당연히 조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고 고려가 망하고 만들어진 나라였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둘이 굉장히 다른 나라였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은 굉장히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 번째 특징 고려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면 역동적이다 시작부터 역동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였고 특히 이들이 중요해요 지방세력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나라다 지방세력 이들을 뭐라 부르죠? 호족? 그렇지! 역시 예습을 하는 거죠 호족과 호족과 국왕과의 관계가 초기에 굉장히 중요했었고 이 관계 맺는 방식들이 굉장히 역동적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고려 전기라고 하는 시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벌어졌었던 나라다 일본 역동적인 나라였다 두 번째 그런 역동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에 고려의 중앙전계를 장악한 세력을 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문벌이라고 부르죠 보통 문벌 뒤에는 무슨 말이 붙죠? 세력 귀족이죠? 이 문벌이 아까 전에 왔던 그런 호족 세력들을 광종 연관부터 정리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리해내기 시작하면서 이 성종 그 다음에 쭉 이어져가지고 이제 뭐 현종 인종 이때로 가면은 이들이 중앙 중앙세력화가 되는 거죠 중앙세력화가 되는데 이들이 왕과 인척관계를 맺어가면서 귀족적인 특징들이 조금씩 붙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귀족적인 특징들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게 뭐냐면 음서 음서 아세요? 뭔지? 음서? 중요한 건데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음서말고 공음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습적 권력을 세습할 수 있는 기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요런 게 처음에는 이 호족들 아까 했던 호족들 이 호족들을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효과적이었죠 왜? 왕 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지역이 아니라 중앙으로 끌어들 수 있는 역할을 해줬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이 세지지 않을까요? 아 네 그래서 귀족이라고 예전에는 불렀는데 요즘에는 귀족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귀족자는 잘 안 써요 하지만 그래서 그냥 문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문벌 사상의 다원성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중심으로 불교라고 하는 어떤 사상이나 뭐 도교든 불교든 뭐든 굉장히 배척적이었잖아요 국가 운영에 있어서 근데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았다 사상을 굉장히 열어놓고 다원적인 어떤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뭐 국가의 통치 시스템은 유교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통치를 했겠지만 뭐 어떤 그런 백성들을 통합하는 어떤 그런 사상적인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면에서 불교라고 하는 거에 그다지 배척적이지 않았다 사상이 나오니까 조금 유연한 사회였을 것이다 네 네 요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마지막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프로로그예요 다원적인 세계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는 중원은 무슨 나라였을까요?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송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송나라의 특징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강력한 국력을 통해서 주변 세력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돈이 많았어요 평화를 돈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송나라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성장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미쳐요 특히 고려의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들일까요? 북방에 있었던 지도도 한번 그려주시면 아 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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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다가 이런 나라들을 이런 나라들과 고려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인 거죠 사상에도 다양성을 갖듯이 세계관이 좀 열려있는 거예요 국제적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감각도 조선이랑은 좀 다르겠죠 그런 나라입니다 지역이 살아있는 역동성 문벌이 중심이 된 귀족적 특징 사상의 다양 과원적 세계관 시작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오늘 뭐 그렇게 막 오래할 거 아니에요 오래할 거 아닙니다 자 고려 일대 왕이 돌까요?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태조 왕건의 어떤 그런 전쟁 이야기까지 다 하면 너무 끝도 없으니까 그건 제가 하고 태조 왕건이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뭘까요? 제 책에 나오잖아요 사랑입니다 왕건은 사랑으로 통일한 사람입니다 법적인 어떤 문제로 풀면 그게 뭘까요? 결혼이 되겠죠 결혼 결혼 정책으로 그래서 부인이 29명 왕자만 25명 그 말은 뭘까요? 분명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이야 이야 잠재적인 왕위계승권자가 25명이었다는 겁니다 그쵸? 왕건의 맏아들 해종 왕위에 올랐을 때 어땠을까요? 장인이자 또 여러 명의 손자 태종의 왕건의 손주를 두고 있었던 왕주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고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태종의 동생 동생들인 정종과 광종이 등장을 합니다 사료에는 해종이 죽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왕규의 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이 정종이 된 다음에 서경 평양으로 천도하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부터 그 말은 뭐냐 정종의 뒷배에 서경 서경의 호족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다 얼마 안 돼서 정종이 갑자기 죽습니다 사료에는 번개 번개를 보고 놀라가지고 1년동안 시름시름 앓다고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기 직전에 동생인 광종을 불러요 광종한테 광종한테 니가 다음에 왕해라 하고 죽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에 믿겨지냐고요 이게 이게 믿겨지냐고요 이게 왕규의 난 그다음 정종 그다음 정종의 이상한 죽음 광종까지 이어지는 이 맥락들 속에 그만큼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왕자들의 주변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었다 자 이제 광종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 광종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광종 광종이 어떤 심리상태를 한번 볼까요 어떨까요 왕이 내는 과정 과정들을 보면서 광종이 느꼈을 어떤 심적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 강화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왕권 강화에 주로 이제 광종 한 7년 7년까지는 숨죽이고 있다가 한 7년 무렵부터 왕권 강화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 많이 나옵니다 노비 안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풀어준 거예요 그렇지 어우 야 누가 노비 누가 진짜 노비인지 내가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때 당시 노비라고 하는 존재들이 뭐였냐 이 시기에 노비라고 하는 존재가 뭐였냐 뭐였을까요 지방 호족들의 군사력이 이 노비로 불려 애들을 검사해가지고 양인으로 풀어줘라 그러면 광종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두 가지입니다 1타 쌍피 첫 번째 호족들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뭘까요 양인은 세금을 내야 국가에 돈을 내는 게 많아지는 거죠 1타 쌍피로 왕권 강화 왕권 강화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왜 왕권 강화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과거 제도는 나의 신하를 내가 뽑는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 나라를 세우는데 역할을 했었던 애들 지방 세력들이면 그럼 관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내가 시험 문제 내서 내 신하 내가 뽑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신하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인재를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보통 뭐라 그러죠 칭제건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왕권 강화랑 연결이 될까요 그 전까지 그냥 왕으로 불렸어요 그냥 왕 근데 나 이제 왕 아니야 황제야 그러니까 약간 자기의 급을 한 단계 올리면서 지방에 있는 호적 니네 것들이랑 나는 겸상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왕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시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건 좀 짜잘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요건 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공복 제정 관리들이 있는 옷 관료 신하들이 있는 옷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 옷 보면 바로 등급 딱 나오게끔 그 말은 내 밑으로 내 밑으로 서열화 시키는 겁니다 서열화 관리를 서열화 시키는 거예요 서열의 끝에 누가 있다? 광종이 있고 광종 나는 뭐다? 황제죠 요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종이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어요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성종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갑시다 됐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 갑시다 성종 성종 재미없는데 유교 유교의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그래서 고려를 유교의 냄새가 나게 한 임금이다 군주다 중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중국의 시스템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고려한테 중국은 송나라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조선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모범이 되는 중국의 모범적인 나라로서 평가가 되는 시스템을 만든 어느 나라일까요? 당나라입니다 당의 제도를 많이 그걸 하다 써요 특히 그 시스템에서 그게 뭘까요? 삼성육부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고려식으로 바꿔서 이성육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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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세요 이거 외우면 돼요 중서문화성이랑 상서성 여기서 뭐 어려운 거 많이 나와요 뭐 제축해가지고 왕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거 어려워 필요 없어 이거 두 개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거 중서문화성이랑 상서성 이거 해가지고 여기 육부 육부는 그거잖아요 이 공 병 그거 2부 병부 호부 경부 예부 공부 성종시기에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의 중요성이 뭐냐면 고위 관료들과 구강이 구강이 이 두 집단이 누구 하나에게 힘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합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고려라고 하는 시스템의 어떤 근본입니다 근본 물론 물론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은 구강이에요 구강의 힘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지역적인 역동성들을 중앙으로 모으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문벌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의 힘도 있는 거예요 구강은 이들의 힘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벌이라고 하는 집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 관료 관료 집단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의해 나가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어느 나라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다 요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개 만들어지는 시점이? 고개 만들어지는 시점이? 고개 만들어지는 시점이? 갑자기 시험으로 데뷔러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여기서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천추태우 이야기 요런 거 재밌거든요 요런 거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네가 준비하다 보니까 시험에는 잘 안 나올 텐데 그럼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종이 왕이 되니까 이 현종이 왕이 된 다음에 하는 일은 당연히 안정이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어떤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이 현종 때는 대외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낸 임금이 현종이죠 지금 몇 분이 40분입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잠깐만 어디가 자 무신즉공기 넘어갑시다 이것도 고려의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하고 넘어가긴 해야 됩니다 고려판 계유정난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려의 숙중이에요 그 사람이 똑같아요 조카를 조카한테 양의를 받아요 그게 뭐 얘기할까? 잠깐만 조카가 있었는데 얘가 어렸단 말이에요 어렸다고 자 헌종입니다 헌종 헌종 헌종인데 아 이거 어디까지 설명이 될지 감이 안 잡혀요 큰일났네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해하려면 얘가 어린 나의 왕이 돼요 근데 조선은 적장자가 왕이 됐으면 정통성이 세다고요 정통성이 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하들이 받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왕이 어려? 제 정치 제대로 하는 거야? 저 왕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거야?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희라고 하는 문벌 세력 중에 한 놈이 얘를 제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숙종이 맞고 자기가 왕을 한다고 숙종이 왕이 돼가지고 제가 잘하면 그만이지 이런 나라가 고려라는 거야 이런 나라 이게 고려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만약에 조선이었다 세조가 왕이 찬탈한 거 아닙니까 평생 욕먹지 않아요 근데 고려는 어떻다? 그러니까 사고가 유연하다 꼭 적장자로서만 정통성을 갖추고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자 무신집권기 가겠습니다 이자겸이라는 문신이 있어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자겸이라는 문신이 아니야 들어요 무신집권 무신집권 앞까지가 고려의 어떤 그런 정기가 완성되는 이자겸이라는 문벌이 있었는데 걔가 고려의 시스템을 엎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지가 왕이 되려고 나는 일으킨 거죠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손자죠 외손자 외손자이자 이자겸이라고 하는 난을 겪었었던 사람이 인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심리상태가 어떻겠냐 외할아버지가 자기를 패하고 왕 되려고 했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함으로 번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벌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 배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벌이라고 하는 집단의 특징은 중앙귀족화가 된 사람들이니까 이 개경을 중심으로 개경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종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 너무 세졌다 팽팽한 균형추가 무너진 거다 새로운 균형추를 찾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균형추 근데 이 묘청이 갑자기 와가지고 묘청이랑 주변에 이제 석영애들이 지금 얘네 보십시오 개경 와 임금님 패하고 죽이려고 했던 애들이랑 어떻게 같이 삽니까 우리 같이 석영으로 갑시다 아 묘청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석영으로 갑시다 우리 석영으로 옮겨야 됩니다 석영으로만 가면 어? 저기 위에 있는 북방 나라들도 우리한테 큰절하러 오고 어? 잘 나가는 나라 됩니다 이빨을 이 심리상태가 이제 멘탈이 깨져있으니까 혹한거죠 그래서 진짜로 석영에다가 궁궐짓고 그런 짓을 하는거에요 이 석영으로 데리고 가려고 꼬셨었던 이 이빨들이 너무 사기가 많았던거에요 석영 그 평양에 대동강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다 막 기름 기름 띄워놓고 이거 용이 트름한거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막 뒤에서 사람 시켜가지고 소리지르게 해가지고 막 노랫소리 들리게 하고 이거 보십시오 석영이 형님 하늘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인종이 바보가 아닌데 그걸 처음에야 뭐 어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그걸 계속 듣고 앉아있겠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니네 말하는거 너무 사이 같으니까 나 안갈래 라고 해서 묘총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 묘총의 난을 진압하는 사람이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다시 개경의 문벌들이다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의 문벌 세력들이 결국은 묘총을 중심으로 했었던 서경 세력들을 제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문벌 중심의 나라로 고려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거죠 그리고 왕이 되는게 의종입니다 의종이에요 의종이 왕이 됐어요 처음에 의종도 나름 뭔가 하려고 했겠죠 문벌의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얘네 없이는 국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거 의종이 조금씩 눈치를 채요 그래서 의종이 이때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냐 술과 향락으로 문벌을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파티를 하는거죠 술 먹이고 왜 그것처럼 사실 컨트롤하기 쉬운게 없거든요 근데 의종이 하나 간과한게 있습니다 자기가 술과 향락을 이 정도로 좋아할 줄 몰랐던 너무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과 향락에 자기가 빠져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얘네랑 죽이 너무 잘 맞는거죠 이 사이에서 원래는 원래는 의종이 문벌들을 누르기 위해서 인종 연관에도 부터 조금 시작됐지만 의종 연관에 더욱더 강력하게 왕과 문벌 사이에서의 기랑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성장시키려고 했었던 애들이 주변에 있었던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 무관들이었거든요 은연중에 키워주고 있었어요 의종이 인종 연관에서 키우긴 했지만 의종이 더 적극적으로 근데 얘네랑 얘네랑 너무 친하게 놀고 먹고 하다보니까 얘네를 무시하기 시작한거죠 게다가 게다가 플러스 고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방의 군사력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진 나라다 보니 얘네를 억눌러야 되잖아요 억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애초에 문벌 기족화가 된 문벌 세력화가 되는 이 과정 이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이 무신들은 끝없이 차별받습니다 관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관직도 제한을 두고 이런거 플러스 무신이 어느정도 키워줄줄 알았는데 문벌한테 넘어가는 이런 방향들 이런게 무적대다 보니까 무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개빡 그래서 의종이 얘네들을 데리고 또 데리고 보현원이라고 하는 파티하는대로 끌고 가다가 거기서 수박킥 유에프씨 유에프씨 시킨거에요 유에프씨 유에프씨 시켰는데 나이많은 나이많은 무장이 아 나 못하겠어 하고 돌아가는거를 젊은 문신 하늘회가 귓샤되게 후려갈리면서 참지 못하고 보현원에서 난을 일으켜가지고 문신의 탈을 쓴 자는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게 무신정권이 되는거죠 최충헌 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정중부부터 이고 이의방 이의민 경대승 뭐 이런 애들이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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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해요 이때 이때 왕은 하나였어요 이때 왕은 한 명이었다고 이 정권 바뀌는 동안에도 바뀌는 동안에도 그 말은 뭐다? 그 말은 뭐다? 사실은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이 왕이 어느 정도 실권을 그래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얘네들을 무신집권자들을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는데 최충헌이 된 다음부터는 최충헌이 왕을 바꿔요 그 말은 권력의 핵심추가 무신에게로 직접적으로 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집권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최충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바로 고려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려적인 특징입니다 고려는 왕씨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용손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용손관념 왕씨들은 귀에 마감이 있고 여기에 비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냐면 용왕의 후손인 왕씨가 아니면 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강력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당성이에요 왕씨가 곧 정당성이었던 나라 그런 나라의 특징을 갖고 있었고 결국에는 최충헌도 그걸 넘어서 가지 못했다 무신집권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건지 무신집권에 시험에 나올 게 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다 스킵해버렸어요 왜냐면 그런 건 재미가 없잖아요 최충헌에서 최충헌이 최충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드는 기관 이름이 있어요 교정도감 교정도감 그리고 최충헌의 아들이 최충헌의 아들이 최후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원래는 최충헌도 한계가 있겠죠 권력 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인사권이 됐든 어떤 국정운영을 그냥 자기 집에서 약간 사적으로 철회하던 걸 그걸 기구화합니다 이 최충헌의 아들이 그게 바로 정방이에요 정방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들 무신집권 시기 무신정권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시점이 최충헌서부터 최후에 이르는 시기 이때 만들어지는 거고 저번 시간에 문제 풀다가 틀렸었던 삼별초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가병집당의 가병집당 지금 우리는 고려 정기 중기 길게는 중기 세 시기로 나누는 중기까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토리는 다 알았으니까 때려 맞추시면 돼요 이제 그래요? 내가 저번에 본 거랑 뭐하다가 때려 맞추는 아니죠 스토리를 알았으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가에 합당한 게 뭘까 합니다 1번 1번 보기 1번 훈효십조 2번 교정도강 3번 노비안권법 4번 십이목의 지방관 파견 뭘까요? 어? 노비안권법 나 죽거든 나 죽어도 이렇게 고려를 통치하시오 라고 한 10가지 항목을 보통 훈효십조라고 해요 근데 이거 진실성은 몰라요 진짜 왕건이 이렇게 남기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사후에 처리됐든 뭐가 됐든 이 훈효십조라고 하는 게 나중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운영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왕건에 비해서 나왔느냐는 몰라요 아까 말했었던 고려 초기에 굉장히 복잡한 사정들 있잖아요 그게 이 훈효십조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게 광종 이후에 광종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왕이 됐으니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왕건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배운다는 거죠 십이목 지방관 파견 아까 살짝 하고 넘어갔어요 지방관 파견 지방관 지방제도를 딱 지방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고려의 통치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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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고요 성종 성종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다 성종이 했던 거를 맞춰라는 거죠 성종이 했다라는 거 1번 노급해지 2번 대마도 전반 3번 3번 지방시비몽 4번 북한산 순수비 아니 방금 전문제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방시비몽 요거는 신라시대 때의 폐지가 됩니다 고려 시기에 기본적인 토지제도는 전시과라 그랬잖아요 전시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뭐였죠 공음전이 나가는 거니까 이게 핵심이 뭐라 그랬죠 수조권이라 그랬죠 이 수조권보다도 수조권이 훨씬 더 크게 이 땅을 거의 그냥 떼주고 여기 관리 그냥 네가 다 해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의 토지를 어느 정도로 장악했느냐에서 이 노급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국가의 토지 장악이 약함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발전하는 게 전시과가 되는 거고 수조권이라는 형태로 마찬가지 이거 수조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조금 더 발전된 국가의 토지 장악력으로 나아가는 게 과전법이 되는 거고 직전법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 없어 땅은 안 줘 월급 줍게 이렇게 가는 게 관수관급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훨씬 더 이전인거죠 훨씬 더 이전 신라시대 때 신라시대 때 대마도 정벌은 누가 아는거 대마도 정벌 요건 알아야지 대마도 정벌은 대마도 정벌은 대마도 정벌 이건 그냥 제가 안 가르치더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마도 광개토대 왕이 세종 때 세종 때 했다는데 사실 이거는 이거는 사실 좀 국뽕기가 조금 있는 거 정벌을 했다기 보다는 대마도 한번 찍고 뭐 그런 거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마도로 찍고 가서 저기 앞으로 조선 땅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종년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북한단 선수비를 뭐 쉽잖아 이거는 이거는 알지 뭐예요 이거 진흥왕 때에요 진흥왕 때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고려 전기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려 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고려 후기 할 거예요 고려 후기 하긴 할 겁니다 이게 고려 마무리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PD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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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